10점 만점에 몇 점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10점이 예? 당신은 10억 주고 얼굴 바꾸세요 당신은 그냥 점수 명이지만 당신은 10억 주고 얼굴 바꾸세요 또 나의 안녕하세요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생긴 농담이죠? 나의 기病 지국샘 그럼 지옥쌤? 파이팅이시오! 네 선생님 다시요! 파이팅이시오! 파이팅을 받아서 나는 열심히 해야지 영희 언니! 우리 언니 이제 브이로그 영희 네 진섭 네 영희 네 제발요 언니 카메라 켜는 거니까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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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위로 심하지 못해 갑시다! 둘까지 출발하자 빙빙 사이팅! 네! 구령 크게!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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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발바닥 펜치 발바닥 펜치 động 수표 백ต 바로 두 번째 킬п FE를 주는 거야 하나, 둘, 셋 근데 유 adolescents 다이어티가 있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ibilidad 똑같으면 안된다고 첫 번째는 1. 1. 2. 2. 3. 3. 4. 너희는 노영우 선생님이랑 미팅 총재할겁니다. 너희는 까랑 나이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2. 3. 4. 4. 5. 5. 10점 만점에 몇점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10점이요. 예? 저 10점이요. 당신은 10억 주고 얼굴 바꾸세요. 당신은 그냥 점수는 매기지 말고 10억 주고 얼굴 바꾸세요. 그냥 봐도 돼요? 너무 좋아요. 10점. 20점. 10점을 다하고 총재하십시오. 20점. 출발. 20점. 출발. 몸에 고정 리액션을 서비스해서 리액션을 공기시하십시오. 카드화 resort을 마찬가지로 하시오. 100점. 20점이 많이 졌어요! 많이 졌어요! 많이! 30점이 많이 들었어요! 한 명을 걷는다 니들은 PNF 없이 수업 끝날 때까지 운동하는 거야. 혹시 야요? 아니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할 수 있어. 정리했어. 다 됐다 배틀벨 쌍마다 롱이해 5, 2, 9, 2 안돼 3, 4, 5, 6, 7, 8 1, 1, 1, 3